안녕하세요 아기사진과 가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동네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동영상마케팅TV 전미애가 판다 저희도 스튜디오 장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저희 스튜디오는 지하 10층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컨셉들이 다 달라서 많은 팀들이 동시에 다섯 팀을 찍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당한 두 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층에 촬영을 할 때 다른 팀하고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촬영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 팀만 그 층을 전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좀 다르듯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듣더라고요 촬영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 어떤 아기가 하나 울기 시작하면 뭔가나 다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다가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구애받지 않고 한 층에서 한 팀이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편안한 그런 촬영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요 아이들이 또 졸리잖아요 사진 찍다 보면 한숨 자도 될 만큼 그런 좋은 공간들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기를 데리고 편안하게 그쵸? 그 점점이죠?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루 미에르 사진만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네 062-383-4779번 네 그렇습니다 4779번 사진 친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기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특히 가족 사진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석 맞이로 네 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진을 아까 제가 말했던 AX10 8X10인치 A4 시리즈 정도의 크게 가족사진을 저희가 3만원에 3만원에 사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단독 3만원이요?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그만한 충분하게 그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예 여러분께서 추억에 담긴 사진 한 장 너무 중요한데요 아 사진은 3만원에 네 3만원에 이벤트네요 네 3만원 네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죠 그렇죠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너무 아까운 기회에요 그렇죠? 사람은 그 기회를 찾고 잡는 사람에게만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루 미에르 오셔서 가족사진 3만원에 단독 3만원에 이용하시고 네 네 길이 길이 좋은 추억 이쁜 추억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동영상 마케팅 TV 전매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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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미에르 사진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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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